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세준입니다 인크루트 취업학교 오늘은 한국수력원자력 자기소개서 편입니다 먼저 목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번째는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의 이해를 통해서 자기소개서 항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작성 팁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유용한 팁을 몇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상 모든 분들의 관심이죠 합격자들은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그 기업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큰기업이든 작은기업이든 공무원조직이든 신입사원 그러니까 새로운 막내죠 막내를 채용을 할 때는 다 이 두가지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직업기초능력은 직무와는 상관이 없이 조직에서 일할 사람이라고 하면 특히 기업이라는 조직에서 일할 사람으로서 게다가 막내로서 갖추어야 될 기초적인 능력 그것을 말합니다 이 직업기초능력은 예전부터 계속 평가가 되어왔었는데 서류전형 당시에 스펙 그리고 필기시험에서 언어수리 추리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NCS가 도입되고 나서 NCS 직업기초능력 10가지 10과목 잘 아실거에요 의사소통력부터 직업윤리 이 10가지가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 10가지는 필기시험을 통해서도 평가가 되지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도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NCS 하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은 직업기초능력이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직무수행능력 이거는 지원한 사람, 지원자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원래는 그동안의 공체가 직업기초능력에 많은 비중이 주어져 있었습니다만 요즘 그 직무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직무경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채용 트렌드 속에서는 무게가 직무수행능력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기업에서는 NCS 채용기반의 공기업 전형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이 자기소개서 필기시험 이걸 통해서 평가가 되고 직무수행능력은 면접에서 골고루 평가가 됩니다 일단 직업기초능력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항목들은 뭐냐면 산업인력공단 이 NCS를 주관하는 곳이 산업인력공단이죠 그곳에서 보급형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형이란 뭐겠어요? 우리가 이런 항목을 만들었으니 좀 많이 갖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업들한테 권유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만든 이 항목들 근데 이 항목이 잘 보시면 기존의 다른 기업에서도 이미 써왔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다 직업기초능력 그 과목들과 연결이 되어 있죠 자기애발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조직위능력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직업기초능력을 주로 평가를 해라 지금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직업기초능력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쓸 때 혹시라도 이게 너무 어려워서 못 쓴다 그럴 때는 NCS 홈페이지에 직업기초능력에 일반 자료실이 있습니다 일반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직업기초능력 파일이라고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학습자용, 교수자용이 있는데 이 학습자용을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이게 직업기초능력 교과서가 되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공부하거나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교과서입니다 나라에서 만든 거죠 세금을 가지고 근데 여기에 보시면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그 과목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의사소통력이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거나 문서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때 그러니까 특히 상대방은 주로 상사나 조직이 되겠죠 임원, 팀장님 이런 분들인데 혹은 특히 이게 중요하죠 문서를 통해 기업은 문서를 통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 이런 거구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 하면서 특히 여기 보면 주요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하셔서 쓰시게 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예전에 경험을 이런 걸 어떻게 동아리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에서 한 게 있지는 않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주 좋은 지침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무 수행 능력은 요즘 특히 대기업 같은 곳에서 항목을 이렇게 넣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본인이 해당 직무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경험, 전공 등을 연계하여 서술해라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생각이 드는 게 있으실 거예요 NCS 기반에서 직무 수행 능력이란 지식기술 태도를 의미한다고 제가 다른 강의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저의 말씀뿐만은 아닌 거죠 NCS에서 직무 수행 능력은 지식기술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는 지식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다 보면 적합성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들이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 이제 공기업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한국수력원자력 자기소개사 항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하나의 메인 항목만 주는 것이 아니라 메인 항목이 주어지고 밑에 보면 서브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글자 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200자, 400자입니다 특히 400자 정도는 많이 써보셨을 텐데 200자 같은 거 쓰기가 참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팁 부분에서 짧은 부분을 어떻게 분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금전적 보수 없음, 보수 있음 이 부분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NCS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여기는 보수 있거나 금전적 보수가 없는 경우라도 한번 다 써봐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전적 보수 있음에 있는 이런 경험을 쓰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쓰기 어려워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보시면 학교, 회사, 동아리, 동호회 등을 통해서 우리는 폭넓게 소재를 선택할 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역할, 그 다음에 배운 점은 뭐냐, 활동의 결과 이게 다 스타, 그리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통해서 언제 했는지 이런 것까지 적으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구체성, 스타, 그러니까 상황은 어땠는지, 그 당시에 맡았던 태스크는 뭔지, 액션은 어떻게 했고, 리절트는 어떻게 했는지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모든 이후의 항목들 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보면 지식기술 태도 중에서 지식기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쓰시면 아주 좋은 그런 항목입니다 두 번째, 본인이 현실과 타협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단 직업윤리입니다 원칙대로 일관되게 일을 처리해서 좋은 결과를 일어냈던 사례를 세부 항목에 따라 공기업은 직업윤리라는 과목, 그리고 직업윤리라는 어떤 소양,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직업윤리에 대해서 지금 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스타를 지금 쓰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어려웠던 점, 보통 스타를 쓰라고도 하지만 소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소타의 SO는 업스타클, 장애물은 무엇이냐 지금 그것까지도 좀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달라진 점까지 뭐가 달라졌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달라진 모습이 이겁니다 이것까지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 혹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조직의 능력일 수도 있고 팀워크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지원자가 동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희생함으로써 팀원들 간 협력을 이끌어낸 사례 협력은 어디서 나오죠? 대인관계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동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희생한 것 이게 왜 중요하죠? 희생이라는 것이 윤리 과목에서도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이런 항목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공기업에 많이 나옵니다 공기업에서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는 내가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엔 조금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조직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막내로 입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업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했겠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지금 목표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희생했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꾸 쓰라고 하죠 노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결과 그 다음에 미친 영향까지 보통 항목을 200자이기 때문에 노력한 결과까지 쓰고 그 일이 공동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안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분량이 짧아서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방법은 뭐냐면 항목대로 쓰시면 됩니다 항목에 충실하게 네 번째 본인이 한국수력 원자력의 인재상에 맞는 인재가 이건 뭐냐면 조직위의 능력에 해당됩니다 조직위의 능력은 뭐죠? 내가 지원할 기업이 시장형 공기업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공기업인지 아니면 이 조직은 어떤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인재상은 뭔지 CI는 뭔지 대표자는 어떤 분이신지 연역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다 조직위의 능력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그걸 묻고 있죠 그 다음에 해당 능력을 개발하기에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여러분들 그 인재상이란 건 뭐냐면요 공통 역량입니다 직무 역량이 아니라 공통 역량 그럼 이 공통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자기개발 능력 이 부분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식기술 태도 이런 측면을 통해서 쓰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표 부분 나오고 반드시 목표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되고 어려웠던 점 그 업사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이네요 앞으로 그럼 너 이걸 가졌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업이 기업이 어떻게 기여할 거냐 특히 이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단체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행입니다 회사만 묻는 게 아니라 학교 동아리 동호회까지 다 이렇게 소재를 선택할 수가 있죠 굉장히 고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화나 토론을 통해 상호 입장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이사소통 능력도 될 수가 있고요 문제를 해결해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쓰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전 편 강의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은 문제였다 근데 나만 잘했다 이런 내용이면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다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대인관계 능력에 있어서 어떤 동료의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없는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작성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앞서 자기소개 항목 수력 원자력의 자기소개 항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구체적이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 자기소개 항목에서 수력 원자력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먼저 신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펙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딴 스펙에 대해서 총장님이나 어떤 단체장님 이런 분들이 도장을 찍어주면서 이 사람은 이런 스펙을 딴 게 확실하다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그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이 자기소개서 내용이 진짜다 도장을 찍어주거나 사인해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써서 제출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는 거짓말이나 과장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거를 고지곳대로 믿는다기보다는 확인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신뢰도나 정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물에 대해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풀린 사람들을 절대 뽑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과물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기업들은 이걸 다 평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이게 진짜인지 압박이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설문조사를 100통을 했는데 이게 좀 약해 보여서 300통을 썼다 다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어떤 전형을 통과해가지고 면접을 가거나 최종까지 갈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 평가받게 돼 있습니다 다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말을 쓰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왜 이 사람께 좋았냐 점수가 좋았냐 그러면 왠지 신뢰감이 간다 그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느낌을 어떻게 줘야 될까 그것은 바로 구체성입니다 자 저는 일부러 추상적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의 차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남녀간의 그 연애를 할 때 벌어지는 상황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묻습니다 자기가 다 어디가 예뻐 그럼 남자들은 이상하게 태어날 때부터 다 예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칭찬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물론 뭐 다 예쁘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만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구체적으로 어디가 예쁜지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즉 여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다 예쁜 건 아는데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예쁜지를 콕 집어 얘기해 주길 바랍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뭐 다양한 공부를 했어요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다양한은 추상적입니다 그 다양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인지를 써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양한 거 쓰지 말고 특히 뭐 이랬던 경험 하나를 끄집어내라 그 다음에 그 구성이 스타 그 당시 상황은 이랬고 저의 역할은 이거였고 혹은 목표는 이랬고 그래서 액션을 구체적으로 이룩했고 리절트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절트도 구체적으로 그런 걸 써줘야 신뢰도가 느껴지는 거죠 그 느낌의 기반은 문장 구성 그 다음에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사여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사여구는 거꾸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미사여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장황한 수식어들입니다 최고의 최선의 매우 무척 엄청나게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많이 나와 있으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들이 자기소개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성과물을 씁니다 저는 토익을 700에서 800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왠지 허전한 건가 그러면서 저는 이토록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낸 저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귀사에 입사를 하면 충분히 핵심인제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쓰게 되죠 근데 이게 과히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한테는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량이 남아서 이런 걸 쓴다 그러면 이런 거 빼버리시고 차라리 깨다는 걸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성 팁은 이 네 가지다 자 근데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소성 항목을 보니까 분량이 짧습니다 그럼 짧을 때 100자 200자 분명히 경험을 쓰라고 하죠 경험을 쓸 분량이 안 나옵니다 뭔가에 대해서 주장하고 설명하는 것만 해도 너무 짧습니다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쓰고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썼냐 다 설명하고 주장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썼냐 분량이 부족하니까요 근데 이 내용을 인맥관리 이 핵심은 한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긴 내용을 이거 뭐죠? 인맥관리 점 자기관리 그 다음에 친화력 단어 하나로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문장으로 써서 분량을 다 잡아먹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쓴 다음에 충분히 뒤에 숫자까지 늘 수 있고 굉장히 구체적이죠 3일 만에 20명의 12명 2번 이상 그 다음에 8명 이런 거 구체성까지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성까지 보여주면서 경험까지도 충분히 늘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 하나 볼까요?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설명 대신 단어로 쓰고 뒤에 경험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 합격자입니다 그리고 적은 분량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건 줄이더라도 숫자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례가 어쨌든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뭐냐면 원래 없었던 내용인데 구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거죠 언제였냐 얼마 동안이었냐 몇 명이었냐 다양한 친구 몇 명이었냐 다양한 자격증 대표적인 건 뭐였고 언제였냐 특히 며칠간에 그게 구체적으로 며칠이었냐 1박 2일 그 다음에 다양한 대화를 시도했다 다양한 대화 중에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었냐 그리고 월 매출을 상당히 향상시키냐 상당한 구체적으로 써라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치게 된 내용입니다 숫자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신뢰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 자기소개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수력 원자력 자기소개서는 난이도가 상 중에 상입니다 쓰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천자를 그냥 주면 좋은데 각각을 주고 게다가 불량 제한까지 뒀죠 그렇지만 항목에 충실하게 쓰다 보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자기소개서는 왜 잘 됐냐면 다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에 충실합니다 일단 언제 어디서 활동했냐 200자이나 짧지만 숫자 많이 들어 자체 5부 그 다음에 본인의 역할 뭘 맡았어요가 아니라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썼죠 그 다음에 점검 등을 담당했다 저는 이 두 라인에서 그냥 원래는 여기서부터만 쓰셔도 돼요 근데 굉장히 좀 친절한 거죠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이런 걸 맡았습니다 이런 게 신뢰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 굉장히 좀 잘한 게 뭐냐면 현장에 있다 보면 협업이 중요한데 협업한 내용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배운 점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을 아주 사랑합니다 상대방한테 신뢰감을 주는 거거든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게다가 또 숫자 보십시오 1mm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는데 협력을 통해서 했다 그래서 극대화시켰다 이런 것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한번 잘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술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건 전문성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협업입니다 아주 잘 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한번 보시면 또 구체성입니다 숫자가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역할 역할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면 오랫동안 보통 이 정도 씁니다 2016년 이렇게 쓰는데 2월부터 6개월 동안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신문기사를 보시면 OW1H라는 거에 충실하죠 그 이유가 뭐죠 신문기사는 신뢰도가 기본이죠 사람들이 믿어야 됩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나는 뭘 했다 그런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시 역할 완수에 어려웠던 점도 마찬가지로 보면 9일 걸리는데 세 번째 날 일곱 번째 신뢰도가 굉장히 좀 높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일 동안은 몇 도에서 1일 동안은 다 반면 마이너스 20도에서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과정을 잘 썼죠 근데 여기서 그 좀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최상위 상태에서 실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보다도 이거를 그래서 뭐 샘플들이 이런 게 장황한 수식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끝마무리를 항상 샘플들이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 정도 썼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잘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아주 잘 썼는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으며 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아쉽습니다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달라진 점까지 썼다 그러면 좀 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런 밑에 문장 항상 바쁘게 움직여야 했으나 더 나은 실험결과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빼도 사실 여기까지 해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결과가 나타났으며 근데 이 분량만큼 그 이후 달라진 점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게 됐다라든가 아니면 뭔가를 좀 이런 데 있어서 좀 꼼꼼함이 더 중요 아주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실험할 때는 더 노력을 기울였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100점 될 뻔했습니다 요게 좀 아쉽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여기 좀 아쉽습니다 날짜를 좀 잘 쓰다가 요 앞에는 왜 언제 얼마 동안은 왜 안 썼을까요 그렇지만 어 자기소개서는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높으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한 번 정도 이런 것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 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근데 이후에는 또 잘 돼 있죠 6명씩 한 달 뒤 그 다음에 동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희생했던 이유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를 쓸 때는 사람들이 어 다른 사람들을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딴 애들은 소극적으로 했는데 내가 더 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서 훨씬 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좀 아쉽긴 합니다만 본인이 희생하고 노력한 결과는 어떻게 했다 그래서 체험활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좋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떤 문제든지 발전적인 아들을 제시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자신하게 되었다 사실 이 문장 빠져도 됩니다 결과는 이미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일이 조직 혹은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썼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신뢰다가 좋아서 이런 것도 커버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묻는 거 딱딱 반반씩 예를 들어서 없다 하였고 일이 엔드죠 A&B를 묻죠 백자 백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 항목에 반드시 충실한 내용을 다 넣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여기서도 아주 잘 썼는데 좀 아쉬운 건 어떤 능력을 개발할 거 근데 여기서도 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기술자들은 약 대략 정도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나왔죠 약 20개국 그냥 21개국 뭐 이렇게 21 22개 뭐 이렇게 썼으면 좋을 뻔했고 굳이 20개를 쓰더라도 약을 굳이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항목에는 지금 충실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목표 명확하게 얘기했죠 원자력발전소의 엔지니어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글로벌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이제 이게 목표죠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고 계획을 추천하는 과정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어려웠던 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냐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려웠던 점이 학교생활 적응이었다 한국인이 첫째였기 때문에 내가 최초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 운동을 한 거 이런 것들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어울리면서 이걸 극복했다 이런 내용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킬링머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이 별명을 언급하는 거 이거 괜찮은데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최종면제한 이런 데 가보면 별명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별명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요즘 면접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별명이 없는 학생들이 많아서 지원자들이 많아서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별명은 사회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돼 있고요 근데 마지막 문장을 굳이 꼭 쓸 필요가 있었나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장화한 수식어처럼 자화자찬처럼 들려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좋았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되도록이면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면 CNN과 같은 이게 예를 들어서죠 열심히 하겠다는데 CNN 같은 걸 들으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성이고 신뢰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한국수력원자력 기업 분석을 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해외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향후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엔지니어가 갖춰야 될 어떤 글로벌 역량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기도 보면 아쉬운 건 이게 몇 학년 몇 학기 때였는지 몇 년 몇 월까지 들어왔으면 아주 좋을 뻔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좋을 뻔했다 금상첨화할 뻔했다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그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 자 보통 다른 친구들은 어 이런 키보드를 모방하자고 했지만 이런 거 쓸 때 부정적으로 강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방하자고 고집을 부렸다 혹은 모방하자는 것 때문에 어 일이 진척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데 좀 담담하게 그냥 모방하자고 했다 이런 팩트 정도로 쓴 거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잘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는 좀 강한 표현을 좀 쓰지 말자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어 이런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와요 자기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제시했고 그랬는데 받아들여지지 받아들이지 않는 팀원 하나가 있었거나 혹은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그런 거 없이 잘 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 좀 아쉬웠던 거는 어 천진기 입력 방식의 효율과 거의 비슷했다 이것도 수치화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이냐 어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면 어 이런 내용이 가장 그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직장인으로서 직업인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걸 쓸 때 추상적인 내용으로 흐르기 쉬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내용은 있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노트에 적고 최선을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건 약간 좀 오타가 있었네요 최선을 선택 최선의 선택 그 다음에 어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 두 번째나 첫 번째가 이제 설명을 주기 때문에 이걸 줄이고 나서 그래서 현재 이만큼 좋아졌다는 것까지 쓰면 훨씬 더 좋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수력 원자력의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